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쇼미더 저승 결승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니 나이고 젊은 년이 감히 담배를 피워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라며 시비를 거는 동네 할배 그래 봤자지 관짝 지망생이 먼저 가요 이랬더니 부들부들 떠네 원제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매번 시비를 거는 동네 할배 방탄하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 일이라 여기에 한번 여쭙고 싶어서 글 써봐요 일단 저는 30대 초반 평감한 여자고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워낙에 작은 단지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에 흡연구역이 딱 한 곳 뿐이에요 저녁 식사쯤 되면은 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들러가지고 한 대 태우고 들어가는 뭐 대충 그런 식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시간쯤 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렀다가요 그런데요 이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몇 번 한 열 번 정도 마주친 같은 아파트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이 있는데 나이는 대충 70대 한 중반 정도 되어 보입니다 늙은 할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볼 때마다 특히 맨 처음에는 아예 대놓고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야 여자가 돼가지고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흡연구역에서 피우는 건데 안됩니까 뭐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 막 대노를 하면서 아이고 나이도 젊은 년이 왜 여기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냐고 인마 이렇게 반말에 욕설까지 찍찍 뱉어내는 거예요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반말로 응수를 했습니다 반말을 했어요 미친 영감님 나 알아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리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담배를 내가 피우겠다는데 뭐 지금 이게 뭐 할배 담배야? 왜 이래? 이랬더니 야 아이씨 내가 인마 너희 애비보다 나이가 많다 인연이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어? 너 그렇게 뻑뻑 피우다가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한다 인마 어? 그래서 그게 뭐? 아니 할배가 나를 낳았어? 그리고 암만 그래도 내가 할배보단 오래 살아요 금방 관짝에 들어갈 인간이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받아친 뒤에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요 이 할배는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저주와 온갖 욕설을 뱉어댔는데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왔더니 아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계속 시비를 겁니다 물론 이 할배 눈치를 보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닌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처음처럼 막 대놓고 저주와 욕설을 뱉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진짜 죽일듯이 이글이글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말로 어이고 젊은 것들이 담배를 피우니 어쩌니 세상이 말세니 어쩌니 저쩌니 계속 구실한 거래요 거기다가 막 대어넣고 퉤 침도 뱉고 나 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막 이상한 수치감도 느껴지고 그래요 왜? 흡연구역에 우리 두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이게 또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번처럼 같이 반말로 싸우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나이 70 넘은 할비랑 똑같이 경멸스럽게 꼬나보는 거 역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아니 그냥 길 가다 자빠지기만 해도 바로 골절될 사람인데 말이죠 여하튼 지금까지 대충 한 10번 정도 마주친 것 같은데 차라리 유혹이라도 하면 그냥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건만 딱 저렇게만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그지같아요 흡연이요? 알아요 네 당연히 나쁜 거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은 저보다야 다 늙은 본인한테 훨씬 더 담배가 나쁘다는 걸 이 할비는 모르는 걸까요? 본인이야말로 이제 관짝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야 무엇보다 이게 그래요 정말로 제 건강을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거보기 싫으니까 대놓고 시비를 거는 거지 거기다 지도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말이야 아우 정말 가짠타니까요 게다가 이 할비의 언행과 그 느낌을 보면 아마도 그래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한 번씩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딱히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다들 어떻게 무시를 한 건지 싸운 건지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하... 여러분 이럴 땐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참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막상 당하잖아요 기분 침대 너무 교재 같고 매번 이 할비 볼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짜증나는 일이라서요 갈 때마다 그 할비 있나 없나 걱정도 되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나이 어린 미성년자 10대도 아니고 성인인데 30도 넘었는데 그런 성인이 내 돈 주고 내가 알아서 건강을 갈아 먹겠다는데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도 아닌 처음 보는 입관 지망생 따위가 일단 오지랖을 부르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댓글 1번 그럼 스은이도 똑같이 혼자말로 구시렁거리면 됩니다 아우 담배 오지게 피워도 나보다 지가 황천길 먼저 간다 꿀꿀꿀 이렇게 하란 말이지 주변에 다 들리게 꿀꿀꿀꿀 그렇죠 바로 이거지 타격감 개 오지게 엄청 클 거야 꿀꿀꿀 2번 그냥 나이만 처먹고 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 스은이가 마동석 같은 사람이었으면 진짜 단 한마디도 못했을 거야 지가 젊었을 때 수 틀리면 밥상도 뒤없고 그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개나 소나 여자라면 무조건 무시하던 그런 시대를 겪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줄 아는 거지 네 됐으니 정말이에요 저 진짜 농담 아니고 마동석씨 얼굴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모른 척만 해도 될 텐데 왜 자꾸 나서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에너지를 저렇게 낭비하고 쓰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3번 암만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네가 나났냐라니요 그냥 뭐라 하든 말든 신경 끄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구만 스은이도 글쎄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대댓 이유도 없이 모욕을 받았을 때는 바로바로 받아치는 거 이게 바로 보통이고 평범한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있으니는 당연한 반응을 보였을 뿐인데 님은 참 말을 이상하게 하네 아니면 저 할배 어디 아니면 저 할배처럼 어디 젊은 게 어른한테 감히 맞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본데요 이런 사고방식은 본인 인생에 아무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바꿀 순 없더라도 굳이 표현하지 마세요 2번 뭐?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그래 너는 길 가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죽방을 쳐마져도 그냥 가던 길 쭉 가라 알겠냐? 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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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젊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인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네와 어르신은 다른 겁니다 4번 헐 입관 지망생이라니 이런 표현을 살면서 처음 보네 대댓글 딱 좋고 알맞은 표현이구만 뭐 여하튼 남의 인생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들은 그냥 빡대가리야 5번 물론 흡연이 건강을 해치긴 하지만 순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흡연구역에서 피우는 건데 저 할배는 자기 그 옛날 세대를 생각하면서 욕을 한 거겠죠 근데 또 젊은 남자가 피웠다면 감히 몰아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했다간 한 대 제대로 쥐어 터질 수 있다는 걸 지도 알고 있거든요 까야 까야 대댓글 쓰니? 아 그래요 사실 저도 마음은 한 대 후려쳤지만 법도 이걸 가로막고 또 할배 나이도 있고 때릴 수가 없어 6번 진짜 어르신은 절대 안 절어져 꼭 나이만 처먹어 늙고 본인 집구석에서 취급도 못 받는 것들이 밖에 나오면 특히 만만한 여자한테만 시비를 털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착각을 하나 봅니다 여하튼 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할배 집구석에서 대우 못 받는 서러움을 왜 여기에 와가지고 푸는 거예요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나 말고 건강한 남자한테 가서 시비 털고 그걸로 깬값이나 벌어 이렇게 라고 하세요 이렇게 7번 상대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여자가 아니라 등치가 큰 남자였다면 찍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도 어른 나름이죠 어른답지 않은 할배들은 할매도 마찬가지고 어른 대접을 해줄 필요가 아예 없다고요 초면의 반말 이거는 같이 반말로 받아쳐야 되고 또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 그럼 그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해줘야지 8번 저런 영감들 특징 나이가 어려도 남자이거나 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피우는 것도 또 시비를 안 걸더라고 그러니까 저 할배의 목적은 그냥 젊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겠다 아니면 심심한데 만만한 여자한테 분풀이나 해볼까 딱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왜 이러냐고요? 뻔하죠 뇌가 들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야 9번 야 입관 지망생이라니 끌 끌 끌 야 진짜 이런 여친 만나고 싶다 졸라 섹시해 아 개쩌라 끌 끌 10번 나라골 개판이네 참 참 어르신과 꼰떼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할배도 좀 약간 좀 얕실한 게 있네 만약 쓴이가 움츠러들었거나 뭔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으면 계속 욕을 할 텐데 이거 한번 상대해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욕을 못하고 참 인생 하드코어하게 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